종신. 정신. 종신. 멧뚜기. 정신. 딸땡이. 땡. 정답. 정답. 나왔습니다. 정답. 왜요? 그냥 하나. 계속 얘기하라고 한 번도 안 먹는 거 처음 봐요. 이번에는 좀 다르게 믹스해 봐 다르게. 아빠 먹으려고 벌. 어? 재짓겠다. 진짜. 이렇게 재짓고 가면 안 되는데. 단체는 믹스를 달아봐. 그러면. 그러면 누나. 딱 해가지고 사이에 껴줘봐요. 이게 너무 크지 않을까? 그렇죠. 바처럼. 그렇죠. 야. 강호동 지금. 야. 이거 새로운. 새로운 주먹밥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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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면 빠져. 이거 다 먹어야 돼요. 이게 고추말이 주먹밥. 고추 보여줘. 고추 보여줘. 고추 보여줘. 아 이 안에 지금 된장을 쌈장을 좀 딱 쐈어. 아 핫도그. 고추 부분을 보여줘. 고추 부분을. 아이디어도 좋잖아. 아. 인정하. 이제 라이벌을 인정하시는구나. 따라오신다. 따라오신다 이제. 너너너넛. 너너넛. 너너넛. 고추 뮤비야 아고추. 좀 다음에 나와있겠다. 그러다가しょ. 이거 여기 아유. 기다리지? 엄마야. 이게 먹는 프로그램이네lä scissors. 협작한 거 아니야. 꼴베기 싫어. 이게 막 욕심부리라고 입에다 딱 던는데 고추가 목절도 톡 치네. 맛있는 설명. 정준하 특집이야 뭐야. 미안합니다 진짜. 나도 먹고 싶어. 해결은 무심한데 무식해 너. 미안합니다. 우리 나름 에이스였는데 호동이 형이. 에이스는 뭐해 지식이 없는데. 감독님 이게 지금 지식으로 하니까 이게 좀 불리한 게. 그리고 음식 지식이 너무 많아 지금. 근데 호동과 조금만 더 안 했잖아. 그냥 다 못 준비하잖아. 이거. 맞는 거잖아. 이거 참미엘상 먹고 있는 거잖아. 한 숟가락 먹기. 그래요. 너 이것마저 지어다. 내가 게임 잘해. 잔버리가 중요하거든. 이렇게. 그러면. 자 수도 정하기. 아니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. 까내도 돼요. 하나. 자 황호동. 딱 오케이. 딱. 오케이 갑니다. 자. 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. 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. 자 이거는. 호동이 오빠요. 주나 한 번 해. 여기서 저거를 친다고 생각하고 해 봐. 오빠 꺼? 응. 저거 친다고 생각하고. 치지 마. 유용세라. 쳐도. 쳐도 이득이 될 수 있지. 쳐도 이득이 될 수 있지. 파이팅. 오케이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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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킁킁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생명을 바로 좀 전화를. 유이야. 유이야 너 이러면서 잘해야 돼. 진짜 아니야. 아니. 뭐야 뭐야. 저거 너무 기록이야 지금. 아 이거 맛있겠네. 형은, 형은 안 돼 형은. 형은 감각이 없어가지고 안 돼. 감각이 없어. 다 먹잖아. 아 거의 같은데, 거의 같은데. 아, 안 돼, 안 돼. 자, 한 명 남았지? 감사합니다.